안녕하세요. 걸음의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 순천으로 떠나는 여정은 그다지 춥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순천만과 순천만 정원, 서남사와 나간읍성 등 굵직한 여행명소로 가득한 순천. 이번 연휴에는 순천여행과 함께 해더지와 해너미를 함께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순천에서의 해더지와 해너미는 순천만이 품어내는 풍경입니다. 순천만을 기준으로 화포해변은 순천만의 서쪽에, 와온해변은 순천만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포해변에서는 순천 남쪽에 자리잡은 여수반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와온해변에서는 고흥반도로 해가 떨어집니다. 와온해변은 해륙면 중흥, 해창, 선황리를 지나 해안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가며 만납니다. 해안을 따라 한 굽이 돌아서는 작은 산자락은 와온을 이름짓게 한 일명 소코봉입니다. 와온은 소가 누워있는 형상이란 데서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와온해변은 물이 빠질 때, 드넓은 갯벌이 펼쳐지는 풍경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해너미는 와온해변 어디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다로 살짝 튀어나간 작은 공원도 있고, 추위를 피해 따뜻한 커피 한 잔 나눌 수 있는 전망 좋은 카페도 있습니다. 넓은 갯벌 한가운데 작은 섬, 사기도가 있고, 정면으로는 화포해변이 있는 봉화산도 지척입니다. 서편 멀리 파령산을 비롯한 고흥의 산세도 아스라이 펼쳐집니다. 순천에서 맞는 일출은 화포해변으로 가야 합니다. 화포해변은 순천만 생태공원에서 서남쪽으로 9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화포마을을 찾으면 쉽습니다. 화포마을로 가는 길은 일출의 명소답게 도로명도 일출길입니다. 이른 아침 넓은 갯벌의 차가운 회색빛도 잠시, 여수반도의 고마한 고마한 산위로 해가 떠오르면, 갯벌에는 따뜻한 오렌지빛 색감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일출은 화포 아래 해안길과 일출길 도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높이차에 따라 일출의 가뭄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순천에서의 해도지와 해넘이와 함께 순천의 별미인 따끈한 짱퉁어땅 한 그릇 맛보는 것도 함께 추천해드립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 бер rumors 보병 7장 va Technologies 8장 보병 9장 사회복 8장 씬 9장 또 한글자막 by 한효정